할렐루야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 속에서 삶을 진행해가는 기도의 힘을 만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만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이 순간 숨 쉬듯 찬양하네 인만위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믿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숨 쉬듯 찬양하네 인만위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너와 함께 믿겠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해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어디는 주와 함께하며 모든 것이 기고나 달려가 주 나의 힘내로 나의 복자신이 나 두렵네 나 항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내로 나의 복자신이 나 두렵네 행복한 이 순간 내 영원 노래하네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말씀 이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행복한 이 순간 행복한 이 순간 내 영원 노래하네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주 망치지 지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이 비밀 하시는 이 비밀 주 말 지지루는 천사도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디든. 어디든 주와 함께 가면 모든 걸 이기고 다 달려가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복자신이 다 두려움네 나 한참 수만 바라보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복자신이 다 두려움네 온다 한참 수만 바라보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리라 주 나의 힘 되고 나의 복자신이 다 두려움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강야 백성 되지 말고 은약의 백성이 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강야 백성이 되지 말고 은약의 백성이 됩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은약의 사람아 그날은 정병 찾아오리라 성취 되리라 은약의 날 은약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은약의 사람아 애국과 광야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원약의 사람아 하나님 원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정병 찾아오리라 성취 되리라 성취 되리라 성취 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은하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사람아 애국과 광야를 마음껏 누려라 요단 앞에서 감사누여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이 너의 것이라 하나님의 연비 보게 되리라 열리고 앞에서 그들을 보리라 둘이 떠난 그들을 보리라 그날은 정경 찾아오리라 성지대이라 언약이라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은하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그날은 정경 찾아오리라 그날은 정경 찾아오리라 성지대이라 언약이라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은하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세계 보고만은 그날이 옵니다 아멘 300%를 미리 준비해가는 기도의 힘을 만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원하신 여호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성지대는 그날은 생일이 돕는 일일이 미제합니다 나라는 성지대는 그날은 정경 찾아오리라 이루어지리 곧이 통해안을 만드는 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성지대는 그날은 정경 찾아오리라 이 번호를 잊어 영원히 이 번호를 파워 이 번호를 갈래 이 번호를 잊어 영원히 이 번호를 잊어 영원히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외로움과 빈 곳 속에 있어도 언제나 응답과 기쁨 속에 있어도 언제나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행복과 진명 속에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숨은 앞에 온 곳에 언제나 언제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맘에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유사 이 번호를 잊어 영원히 이 번호를 잊어 영원한 이 번호를 잊어 영원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장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주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맘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장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파주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장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맘에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신유사 나의 영원한 나의 영원한 기억 나의 영원한 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 이 번호를 잊어 이 번호를 잊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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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흑암에 빠진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예배가 드려져 있는 이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우리 인도자 나오실 동안 우리 편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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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아멘 이마소서 이마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이마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인생 결단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 인생을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 속으로 절대 망대 세우는 이정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살릴 그릇 300% 미리 응답받는 2, 3, 7 성교 헌신 예배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얻은 신청을 늘 찬송하였네 내 일을 얻은 바람이 날 도와주시오 내 일을 얻은 신청을 늘 찬송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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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빛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빛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운비오 빌라도에게 고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안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보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빛사옵며 독특한 피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빛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호수 크리스도로 점 dans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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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대표하여 문성호 장로님 예배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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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 형님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완전히 우리의 배경이 달라요 그런데 진짜 응답은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허감에 빠진 자에게 우리의 에미닛이 공부하는 것이지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확증해야 해요 이 확정이 안 되니까 계속 부신자처럼 헤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으면 우리에게요 이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요 오순절을 통해서 지금도 능력을 주시고 여정을 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장절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300%의 응답은 300%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망대를 주신 것은 100%입니다 90%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에게 오직이 발견됩니다 이번 주간에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학업이 보좌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유일성 나와요 보좌의 거 이거 진짜 응답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따지 봅시다 불교는 무슨 응답을 받으려 합니까 나 손님이 물어보고 싶으면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까 부처 되기 위해서 만국의 사단에게 잡힌 내 꼴 이 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재창조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보좌의 이정표를 주신 이유는 인간은 재창조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번 주간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돈 어떡합니까 맞는데요 그거는 불신자 수위는 응답하네 여러분이 진짜 이 주부구석에 있으면 필요한 돈 오는 겁니다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랩런 등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전혀 응답 못 받는 전도 못하는 교회가 돼요 우리에게 전도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 살려야 돼요 저 문제 두 개 따라옵니다 후대에게 일어나는 재앙 못 막습니다 오늘 어떤 괜찮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면담을 왔더라고요 유학을 아이를 보낼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줬어요 잘못되어지는 경우와 잘되어지는 경우 얘기해줬어요 잘못되어진 경우는 아이들 그냥 망칩니다 이렇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괜찮은 좋은 부부예요 보니까 지금 부부 둘이 힘 못 얻으면 후대에게는 똑같은 문제와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막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영적 질병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무심 무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참된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참된 응답을 전달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에 지금 선교 시작인데 이걸 보면 뭐랍니까 12절 응답입니다 바울이 군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군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군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높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때 그리스도에 반드시 흑암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떠나갑니다 그 때 바울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 때 바울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왕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미션을 준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이걸 진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상 바뀌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뭐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이 축복은 나라의 대통령 왕이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참된 응답의 시작은 뭐냐 오늘 세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월절 응답입니다 진정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얘기하는 세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세계 선교할 거냐 어떻게 세계 선교할 거냐 오순절 응답입니다 요대에로 하시면 돼요 성경 이미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서 가장 먼저인 게 뭐냐 성령 인도 100% 받았어요 이게 오순절 날 임행 겁니다 사전의 13장 1절에 4절 하나만 들겠습니다 파울은 거기서 현장 살인은 100% 바로 성령의 역사 완전히 누렸어요. 사도행기 13장 5절의 10절에 허감이 꺾이 부는 것이다. 이게 오순절한 것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의 확실한 열매를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 응답이에요. 오늘 세 절기 얘기는 겁니다. 진정의 힘이 뭐냐, 응답이 뭐냐. 세 번째는 이제 답이 나왔죠. 수장절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필리프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잃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다른 것 필요 없고, 보좌의 능력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 힘으로 간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또, 나는 세상 상금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상금을 바라보고 간다. 내가 원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성능은 다른 것 같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보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참 응답이 뭔가를 아셔야 되고요. 참 응답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재벌들 돈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는 가까이 두 정도 가정 가봤는데 다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어떤 집안에 가족이 정신 병자 두 명씩 이렇게 먹자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도 몰라. 지금 미국, 일본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 일본, 일본 굉장히嚴重. 어느 정도 시간에 가면 이제는 미국 내린 데 가서는 사람 쳐다보고 시비걸면 안 돼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전부 정신이 상하고요. 꽉 찼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 안 돼요. 지금 미국에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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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에 보호자의 배경인, 정말 수장자리의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이만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 절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절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절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절개는 정말 잘 사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이 세 절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땅에摑드하고, 그 땅으로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땅에 다 얻고 있는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가져가야 합니다. 강대국에서 일어났던 것,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인합니다. 확실한 증거 붙잡아야 합니다. 렘넌트들은 여러 가지,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확정하고 확실한 증거 잡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 말 듣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 걱정하지 말고, 300% 만들어요.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답이 오직 유일성 재산교입니다. 도대체 300%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중에, 나의 산업, 학업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쉽습니다. 그 렘넌트 일곱 명은 경쟁인 게 아니에요? 경쟁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하고 경쟁합니까? 경쟁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 진짜 안 하고 가고 있어요. 이걸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는 데마다 확인하는 것이지, 없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가봤더니 그 집의 역사를 나는 겁니다. 그 집의 역사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미 진작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새로 시작하라고요. 새로 시작하라고요. 새로 시작하라고요.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시작이 중요한 거요.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영도 와서 개척을 딱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저하고 자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밤에 왔다니까 연락도 없이. 다晚上에, 또 일찍 안 되었고 그 앞에 저 꼴 모이 것도 우리 사퇴 있었는데 그의 차를 딱 대 놓고 이 사람이 옛날에 제가 같이 있던 교회의 장로님이요. 그의 장로님은 아주 큰 사업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가 된 거요. 이 분은 뭐 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기도 응답하고 왔는데 가자는 거요. 어디로요? 그의 재산도 있고 그의 재산도 있고 저보다 나이 열 살 많으니까요. 자기가 교회 다 지어놓고 사택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도 아는데 유목사님이 와야 되겠다는 거요. 자기는 물러주고 물러 안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유혹이 되더라니까 영광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여기 지금 집도 없고 외에도 가본 것도 없는데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요. 그래서 나는 살짝 유혹하는 말을 해요. 유목사님이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요. 왜요? 당신이 영도역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왜 이런 촌동네에 있나요? 그 말에 약간 기가 열리를 하다가 그 말에 잘못음을 내밀다. 뭐, 집, 교회, 차 다 준비해야 되더라. 가자는 거요. 그 말에 Sure you do. 그래서 내가 빨리 오는 게 그 때 와서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왜 이라는 거요. 뭐,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가 내가 왜 이렇게 아쉬워. 이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왔다는 거요.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탁,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도 응답 받고 대답합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준비됐나 물어요. 못 간다, 이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 약속했어요. 어려워도 여기서 세계보험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무리 지금 목사님이 좋은 조건을 줘도 저는 못 가요. 참, 인도 잘 받았지만 그리 갔다 얼마나 이상한 인간 되겠어요, 제가요. 세계보험은 뭡니까?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걸 바울이 캣지하고는 세계보험을 한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마누엘 원내스라는 시스템만 갖춰버리면 돼요. 이걸로 끝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진짜 응답인데, 이 시스템이 내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죠. 우리 장모님들의, 중식자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이 두 가지와 함께 시대에 사는 빛을 바라는 묵상시대가 열리는 주의입니다. 정말 기다리고요. 이걸로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나라가 못 기다리거나, 조금은 급하게 가도 안 돼요. 정확하게 가야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의를 드리라. 믿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찬 질문에 완전히 그냥 세상 것, 돈 이런 것이 다 기준이에요. 그렇게 알고 질문하는 거죠. 많은 사람의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진짜 응답을 가지고 세계를 바꾸는, 후대 살리는, 전 세계를 영적 치유하는 이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우리 성사미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응답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상, 세계, 죽어가는 자, 살리는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불신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와 레미넌트의 학업 산업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절대 속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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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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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中牧师将为奉献祷告 并祝祷結束礼拜 光中牧师将为奉献祷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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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자의 삶으로 박나기 위대하게 서리라 아멘